미치도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는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질 순 없어 이라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쉽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온 영어 강사, 가수, 유튜버, 라디오 아나운스, 그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워요. 예전부터 초등학교부터 많이 많이 하고 싶어서 하지만 우리 아버지 안 돼 다른 일 해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초 3회 포기했어요 한국에 왔어 2010년에 다시 시작했어요 20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일 영어 강사만 솔직히 제 친구들 푸시 많이 했어요 아 그래 노래 진짜 잘해 방송 해봐 트라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그래서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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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명 나갔어요 진짜 팬들 있어요? 와우 나는 나쁘지 않아요 아마도 그냥 팬들이 사랑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난 계속 열심히 했어요. 첫 번째, 그 노래, 전국 노래 자랑해서 연습 많이 했어요. 아마도 이거 괜찮아. 보고 싶다. 발라드 느낌? 저기서 질렀어. 아니, 이거 안 돼. 안 돼.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트롯 노래? 아니야, 트롯 안 했는데 다른 노래, 다른 노래. 그냥 너를 위해 부러서 저기서. 다른 느낌? 보고 싶다. 너무 보통 발라드? 모든 사람들 그냥 발라드 보고 싶다. 우리 팀 그레이크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 그레이크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럼 R&B 소울 느낌 보고 싶다. 가능해요? 와우, 그레이크 스타일. 저기서부터 사람들이 와, 그레이크 스타일. 와, 보고 싶다. 진짜 대단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믿어요. 정말 왜 좋아해요? 그냥 그레이크 스타일 아마도. 둘 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냥 결혼식에서 축하. 친구, 아, 그레이크. 어, nothing better 아세요? 잘 몰라. 그냥 연습해. 우리 결혼식에 축하 부러지자. 네, 그래서.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조금 쉬워요? 가성? 가성 너무 좋아해요. 팬들이, 아, 그래. 가성 너무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nothing better. 첫 번째. 그냥 그레이크 좋아하는 노래. 아니면, 어, 잘 뭐지? 어, 편곡 가능해요. Like, Can I edit well? 어떻게 바꿔요? 그냥 똑같은 멜로디, 복사 스타일 아니에요. I don't wanna copy. 그래서 항상 그레이크 스타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생각 계속 나와요. 어, 너는 먼 청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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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 좀 그레이크 스타일 가능해요? 오, 좋아요. 그래서 바쿠오 zamlud는 노래를 잘 어려워요. 그래서, 바뀔 수 있어요? 아마도 못 바뀌어요. 하지만, Goodbye! 했어요. quindi, 아 kabul 있어요. 사람들이, 어,embู disso. Good bye! Yeah, you are the only. So, 그레이크 스타일은 You are the only one in my memory, you are a normalized Pow! though, 그 razlan 가능해요! 그니까요. 따라 blog Then, 항상, 바뀔 수 있어요. That's questions, Can I change it? Yeah. slewet. BTS. Butter. 아직 안yricsその 3. 근데 팬들이 계속 신청해서 아, 그리고 언제 발효? 아, 죄송합니다. 요즘 좀 바쁘세요. 아, 커버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죄송합니다.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ll measure heart in the tw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Side step right, left to the beat, baby Yeah, something like that. 가사 잡을라, 죄송합니다. 진짜 요즘 너무너무 너무 외로워요. 항상 우리 부모님, 엄마 보고 싶어요. 누나 또, 할머니도. 그래서 우리 가족 너무 커서 Family is big, so 항상 We do the video call. So it takes 1시간 이상 계속 모든 사람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hi, hi. 너무 피곤해.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가족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어서 항상 우리 엄마한테 You are so beautiful to me 우리 엄마 너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래서 항상 부러요. Oh, 그래. Oh, 그래. 엄마, 사랑해, 엄마. 우리 아버지 진짜 군인. He was a soldier for 35년? 35년, 36년? And then, 갑자기 눈둥이 나왔어요. So, me. So, he retired. 일찍, 뭐지? Retired. Yeah, so he stopped. Yeah. So, 사람들이 Oh, 그래, 아버지 군인? Yeah, my father was a soldier. So, 그냥 너무 Strict. Sort of Yeah, single? 아니야, 가수. 못 가능해요. 아, 다른 일 해. 네,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착한. He was really a kind person. Just very serious sometimes. So, 너무 너무 보고 싶은 거. Yeah, he's gone now. He passed away. 제 생각은 도전이 너무 좋아요. The challenge is good. I do it. 똑같은 루틴 진짜 재미없어요. 난 가수만. OK. Yeah, 나는 가수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다른 일 가능해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거 가능해요? Can I do it? 할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은 생각. 할 수 있어? 응? 아마도? Maybe not. 그냥 해. So,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해봐. Just try. 한번. Just try. 아마도 좋아요. You might like it. 나도 예전에 노래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 가수 계속 아버지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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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e a singer. No. 왜? 너무 어려워. It's difficult. How can you do it? Success. 제일 어려워. 알겠습니다. So,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팬들에게도 그냥 해. 해봐. Why not? What can it hurt? You know? 후회의 사람 아니야. I don't believe in regret. So, 그냥 try. 공무완 나대기 제일 어려워. It was really difficult. 제주. 제주어도... 열심히 했어. I did it. I finished it. 그럼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또 뮤지컬 아마도 try it. 뮤지컬 배우 가능해요. 다른 genre 음악도 해볼까요? 네. 저희 학생들 항상 병선생님이 너무 나쁜 선생님. 나쁜. 너무 딱딱한 선생님.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착한 사람. 숫자를 했어? 엄마 통화할게. 진짜 다른 사람. 솔직히 수업 안에서 너무 스트릭트하게. 정말? 너무 착해. 너무 귀여워. 수업 안에서 아니야. 다른 사람.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 TV에서 너무 착한 사람. 왜 수업 안에서 너무 다른 사람인데. 야 앉아. 그냥 열심히 하고 싶어. I want you to study hard. 그냥 착해만 안 좋아서. 그래서 I want to support them. 조금? 70%? 30%? 70%? 열심히 해. 30%? 재밌게 해. 그래서 I try to mix it. 학생들이 아 선생님. TV에서 진짜 사기. 왜 왜 왜 사기꾼? 난 cheater? TV에서 너무 착해. 네. 수업 안에서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네. 감사합니다. 앉아. 숙제. 이렇게. 참. 한국에 학생들 너무 너무 뭐지? 리스펙트 너무 많아요. 항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좀 다르다. They don't respect. Yo, what's up? 선생님한테. 한국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진짜 다르다. 항상 여기서 리스펙트 너무 많이 받아서 First time I was on TV. 정부 노래 자랑. 학생들이 correct teacher. 진짜 리스펙트입니다. 항상 Wow! 했잖아요. 뭐야 왜 왜 왜. 선생님 스타입니다. 스타. I'm not. 그냥 진짜 대단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기서부터 이미지 너무 바꿨어요.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리한 witty and also really kind 너무 착해. 항상. 학생들이 똑같아. They're really respectful. 예전에. 요즘 I don't know. these days. 몰라. 솔직히 아직 안 배웠어요. 한 번 안 배웠어요. 네. 그냥 인생만. Just through life. 선생님. 화장실 가주세요. 화장실. 화장실. 뭐지. 화장실. bathroom. 가. 가주세요. So over time 그냥 뜯는 거. 계속 아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 대부분에 I don't have time. 라디오 아나운스. 영어 강사. 유튜브. 다른 컨텐츠. 가수도. 와. 집에 도착 너무 피곤해. 그냥 가사. 가사를 조금 배웠어요. 문법. 이거 뭐지. 내가 어떤 생각을. 뭐야. What is it. 친구한테 번역 좀 주세요. 가사랑 조금 배웠어요. 엄마. 그 사람 뭐야. 이거 뭐야. 학생들. 나한테. 이거 뭐야. What is it. 이거 뭐예요. What am I. 동물. What. 조금. 처음 들으세요. 와. 대답네요. 이거 뭐야. 다른 학생. 엄마. 너무 더러워요. He's dirty. 피부색. 안돼 안돼. 흑인 분인데. 흑인 분. 처음 들으세요. 흑형. 와우. 블랙 브라더. 와. 여기서 인정차별. 다른데. 하지만 다른 문화. Different culture. 다른 언어. So I had to learn. Over time. 아 이거 아는데. It's just different. 다른 음식. 요즘 항식 너무 좋아해요. 원래 너무 매워요. 이거 뭐야. 김치. 아우. 죽을 같다. 지나간 것은 더 이해했어요. I understand more. Now. So. 괜찮아요. 요즘 추어탕. 네. 너무 좋아요. 추어탕. 뭐지. 어. 뼈 해장국. 뼈 해장국. 추어탕. 둘 다. 너무 좋아요. 네. 한식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매니저님. 오. 햄버거 먹을래. 아니야. 한식. 프로젝트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 판소리. 한번 해봐. 구갓도. 한번 해줘. 아. 할게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아마도. 볼 수 있어요. 판소리는. 방법. The way. is really different. R&B 스타일. 조금. It goes down. 아. But. 국악은 판소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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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제일 어려워요. 진짜 다른 방법인데. R&B는. 아. 아. How to do this, But. 여하시 세요. 이케 하시 세요. I can do it. 진cloud.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Quare love this. And I have to study really hard. 재고로로로 ou. It's hard. później 하시 세요. But really. i'll try. 그냥 해봐. folkonsort. 아 진짜 공연 진짜 A real concert. 온라인 공연 너무 많이 했어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이벤트, 라이브 콜라보레이션,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난 오프라인 공연 진짜 하고 싶어요. I really want. So, 아마도 2022년에, I hope, 기대하세요. But, this year, 새로운 음악 만들고 싶어요. So, 지금 만드는 인증. So, 음, 발매 아직. 하지만, yeah, some remake project, 다른 project도 준비 중. So, 여러분 조금 기다려주세요. Yeah, good stuff coming. 나중에 글로벌 가수, Greg입니다. Yeah, wow, 글로벌 투어. 처음에 어디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I want to be a career representative. So, 방탄소년단 급, BTS 급, Greg. 글로벌 레벨 하고 싶어요. Yeah, 10년 후에 확인해주세요. Yeah. Ah, 여러분. 요즘 우리 다 너무 힘들어요. Everyone's really tired these days, I know. Oh, oh. 아, 하지만. 자기 하고 싶으면 해봐. Try to do something. Even at home. 집에에서 뭐, 온라인. 아무거나. Do something. Yeah. Yeah. 행복히 찾으세요. Try to find your happiness. That's number one. So, 여러분 힘내세요. Yeah. 사랑해요. So, 첫 번째, 자기 노래. My song. It came out 2019년에. 가을에 너무 그리워하다. We have that missing feeling. 너무 보고 싶으면 사랑. 너무 보고 싶으면 사랑. So, 그 노래 그 느낌. 네. 조금 이렇게요. Let's start. 벌써 밤이네요. 유난히 달이 박네요. 당신도 혹시 저 달을 보고 있네요. Yeah. Skip. 매일 밤 너를 그리다. 스쳐가는 그 시간들 속에 있으면. 사랑이란 감정만이 남아있어요. 좋은 꿈꾼길 간절히 바래요. 네. My song. 많이 들어주세요. 하하하하. 자기 노래 그렉성. 한 편의 영화 같으던 우리 애 낀. 진짜 가을 노래, I think. It's a false song. 두 번째. 예전에, my father loved this song. This is George Benson. 미국 가수인데. So, he sang the song called Six Play. There's five senses, right? Six Senses? 다른 사람 없는데. 하지만 I feel them. I tried to write it in calligraphy. But the words wouldn't come to me. Couldn't send it in a telegram. Or sculpt it like Rodin. If I could paste the words across the sky. Cause when we touch I feel like I can fly. Couldn't send it in a telegraph. Cause music says it all.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요즘. There's a song these days. It's called Heartbreak Anniversary. Uh. 가사 뭐지? Girl it's like the day that we started. Na-na-na-na-na-na party. Uh-oh. Why you walked out my life Cause I get like this every time On this heartbreak anniversary When I'm thinking about you and me So I... And Yojo, these days, that sad R&B, I miss you, it's the breakup anniversary. Ah, wow. 마지막. Ah, okay. Andra Day. She's so famous. And the city burns, woo. Many people know her from the commercial. I've heard a lot of shows in Korean. But this song, she has another called Rise Up. So I want you to lift up, have a good feeling. So the song,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spinning life on the merry-go-round And move mountains, we gon' work it out And move mountains, and I'll rise up,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rise unafraid, I'll rise up, and I'll do it a thousand times again.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여러분 힘내세요. Rise Up! 꿈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힘내라 힘! 맞죠? 네.